동대문구 답심리도서관이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해당 사업은 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며 창작지필활동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은 이소연 작가와 함께 6월부터 12월까지 도서관에서 발견한 인생 한 컷이란 주제로 사진을 활용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6월 이소연 작가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7월 추억사진을 활용한 자전적 에세이 쓰기 반짝반짝 빛나는 내 인생, 8월 어린이와 일상 속 사진 글쓰기, 행복한 오늘 한 컷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